네 안녕하세요 스타만들기 입니다 오늘은 남성복 칼라 자켓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복은 패치를 많이 다시지 마시고 이렇게 깔끔하게 1개 정도만 다셔도 충분히 남성들한테 화려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칼라만으로도 좀 압도적입니다 단추는 투 버튼으로 준비를 했고요 소매도 이렇게 은색으로 3개씩 달아서 준비해 드렸습니다 뒷모습은 이렇게 투코로 두 군데 갈라진 것을 투코라고 합니다 투코로 갈라지기 위해서 라인을 줘서 굉장히 멋지게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비한 점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